스파게티 양파와 토마토, 생토마토에 볶은 것을 지금 그 위에다가 스파게티 면을 같이 넣어요. 담그고 삶은 것을 같이 섞어서 볶고 여기다가 치즈를 얹고 치즈 토마토 스파게티 만드는 중이에요. 생토마토와 양파를 같이 썰어서 같이 하고 여기다 이제 다 잘 섞은 다음에 접시에 담기 전에 치즈를 뿌려서 치즈를 듬뿍 넣을 거에요. 고마토가 많이 빨려 있는 게 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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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